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영화 안개는 호러무비 전문감독 존 카펜터의 1980년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TV 드라마인 스몰빌에서 클라켄트로 잘 알려진 배우죠. 톰 웰링과 로스트의 맥이 그레이스가 기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백현주 기자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선원들. 바다 속 아주 깊은 곳에서 백 년 동안 잠자던 선원들의 원무는 안개와 함께 일제히 깨어납니다. 백 년 전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침몰해 죽은 선원들이 악령이 되돌아와 평화로운 마을에 안개를 들이워 마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안개.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 되는 과정을 그린 TV 시리즈 스몰빌로우 스타덤에 올라 슈퍼맨 리턴의 주인공 후보로 거론되게 되었던 톰 웰링이 공포영화 안개의 주인공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80년 존 카펜터 감독이 만들었던 공포영화 안개가 2005년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 됐습니다. 그녀서는 이 영화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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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훈맨버는 but we've also changed the dynamics between some of the characters. We have a love triangle between Maggie's character and Selma's and mine, which wasn't there in the original. And religion which played a big part in the original isn't so prevalent in this version. 루퍼트 웨인라이트 감독의 안기에서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역도 TV 시리즈 로스트로 낯이 익은 배우 맥이 그레이스가 맡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 시리즈의 가을에 따라서 이어가고, 이 시리즈의 가을에 따라서 이어가고, 이 시리즈의 가을에 따라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스크린에 돌아온 안개는 지난 14일 개봉에서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공포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테 스타 백현주입니다. 니크!